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친구 삐아기를 화장시켜 볼겁니다 24K 골드 이걸로 갖고 멋지게 화장해 볼겁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TV 첫 출연이라서 떨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삐아기입니다 오늘 화장을 한대요 이게 뭘까요 네 제 친구 삐아기가 첫 유튜브 출연을 해가지고 떨리나봐요 그래도 여러분 삐아기를 멋지게 응원해주세요 일단 우리는 오늘 24K 골드 화장품으로 삐아기를 화장해 볼건데요 이 화장품은 참 좋은것 같습니다 금이 조금씩 박혀있는거 보여요 잘 안보일수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K 골드 화장품으로 삐아기를 화장해 봅시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삐아기를 화장해 볼건데요 금이 박혀있는데 삐아기가 왠지 좋아할것 같습니다 삐아기 아 차갑네요 네 차가울수도 있습니다 이제 볼터치를 해볼건데요 잠시만요 이거 볼터치 재생기능인가 볼터치 안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일단 볼터치 화장품도 갖고올건데요 돌터리 맞은거 같은데요 네? 비 맞은 기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? 네 가만히 있으세요 괜찮아요 여기 거울 거울 제가 갖고올건데요 거울 보면은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실거에요 네 거울은 아주 느릿느릿하게 갖고왔습니다 아 무슨 거울이지요? 헬로키티 거울인데요 참 귀엽죠 아 고양이잖아요 네 나는 고양이는 원래 무서워하는데 네 고양이는 무서워할수도 있겠지만 헬로키티는 장난감 캐릭터일 뿐이랍니다 일단 거울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아름다운 삐약이가 보이네요 네 그러면 삐약이의 화장시간은 오늘 끝 끝 끝 끝 끝 끝 끝